NC 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리니지 시리즈를 노골적으로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NC 소프트 재직 중 리니지를 만들었던 송재경 XL게임즈 대표. XL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 직후 인기몰이에 성공했으나 NC의 리니지 2M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유사해 논란을 샀습니다. NC는 XL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리니지 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NC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이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관련해서 소장을 확인한 후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 탓에 리니지를 벤치마킹하는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은 차고도 넘쳐납니다. NC는 2016년 넷마블의 아덴이 리니지 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사가 합의해 NC가 소를 취하했는데 넷마블이 아덴 수익금 중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는 웹젠의 R2M도 리니지 M을 표절했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 NC는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히트작 오딘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두 소송 향방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 현실적으로 제작 RPG에서 리니지 라이크를 안 하기는 어려운 게 이런 타입 RPG만 한국에서 성공했거든요. NC가 승소하거나 합의에 성공하는 사이가 늘어나면 이제 다른 게임사들도 안심하고 벌써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소송 전략상 합의나 승소 이력이 쌓이면 이를 레퍼런스 삼아 다른 유사 게임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기업들의 특실 여부를 떠나 제작 현장에서 콘텐츠 저작권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